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안 시기 단축 방안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한 국토부의 세부 설명이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6월 9일 발표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두고 소급 적용 여부와 함께 모든 장비 구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세부 설명과 Q&A 형식을 빌어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소급 적용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현재보다 앞당겨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 도지사가 선별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이에 바로 응해야 된다라고도 했죠. 세부적인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정비사업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서 이렇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재건축을 보실 텐데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에 공사하고 중공을 하죠.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특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까지 이 과정 속에서 시 도지사가 기준 일자를 별도로 고시해서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취득을 할 수 없게 하겠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재개발을 보겠습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하고 중공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있다라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재개발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 전까지 그 과정 속에서 시 도지사가 기준 일자를 별도로 고시해서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취득이 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시 도지사가 지정한 그 기준일 다음 날 지정일 이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이 발표되고 나서 소급 적용 문제와 법 개정 후에 모든 정비구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 논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세부 내용과 Q&A 형식을 빌어서 입장 발표를 했던 거죠. 6월 24일 날. 발표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예외 규정을 둬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 Q&A 질문과 답 형식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렇게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이 시 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 후에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하는 것이지 기준일 지정 이전에 이미 취득한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에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를 뒷받침할 부측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시 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걸 넣을 것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납득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번 양부해서 납득한다 하더라도 양도 받은 자, 양수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양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조합원인 사람, 만약 재건축이라면 안전진단 통과 후부터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단계 재개발이라면 정비구역 제정부터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단계의 조합원이신 분들은 더더욱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적용되는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기, 그때 맞춰서 아, 내년 내후년에 집을 양도하면 되겠지, 팔면 되겠지 하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팔 수 없게 된다면 모든 계획이 털어지는 거잖아요. 주택을 급하게 팔아야 하거나 아니면 팔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고 가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급 입법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겠고 백번 양보했던 양수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소급 입법 아니냐 라는 걸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는 사람도 현재 적용되는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기에 맞춰서 아, 열심히 자금 마련해서 내년 또는 내후년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지 아니면 재개발 빌라를 사야지 하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준일을 지정하기 전에 집을 사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법 시행일은 아마도 월 9월달 시행을 맞춰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올해 9월이 되기 전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법 시행 이후에 언제 시 도지사가 기준일자를 지정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집을 사야 한다고 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집을 살 수가 있지만 자금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어느 정도 연을 나눠서 계획을 짠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양국화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양수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소급 입법 아니냐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 논란은 계속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다면 부칙에 이 법 시행일 이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부터 재개발이라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구역부터 법 개정안을 적용한다라고 부칙을 적어 놓으면 양수자나 양수자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부칙이 적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 도지사는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장의 불안 증후 포착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우려가 되는 곳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자를 지정하겠다라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아니죠. 쉽게 생각해봐도 이러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나요? 투기 과열 지구. 투기 과열 지구는 말 그대로 투기 세력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 곳인 거잖아요. 이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지역 자체가 투기 세력 유입이 걱정되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의 정비 사업을 과연 기준일자를 제정하지 않고 시 도시사가 내버려 둘까요? 그럴 리가 없죠. 더군다나 이미 이 법 시행, 아까 제가 9월 정도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어서 빨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빌라 아파트를 엄청 살 거라고요. 이미 법 시행 전부터 매수 수요가 과열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법 시행 이후에 과연 투기 과열 지구 내 정비 사업에서 시 도시사가 기준일자를 제정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것인가?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기준일 제정을 요청하면 또 시 도시사는 들어줘야 되잖아요.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 모든 정비 구역의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기는 당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꺼번에 투기 과열 지구 내 모든 정비 사업의 기준일자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 구역별로 재건축 단지별로 하나씩 제정할 것이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투기 과열 지구 내 모든 정비 사업은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기가 당겨지겠구나. 앞서 소급 조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외 규정을 둬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휘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현재에도 적용되는 부분인데 일주택자가 오랫동안 보유했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이주하거나 팔아야 할 상황이 있는 경우 아니면 사업이 장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경우에는 지휘양도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예외 규정은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Q&A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Q&A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기준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장기간 동안 거래 제한 등 지나치게 자산권 침해가 되는 게 아니냐? 예외 사유는 없냐라는 질문인데 기준일 지정 이전에 정상 거래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요. 기준일 지정 이후라도 예외 규정을 둬서 조합원 지휘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외 규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불가피하게 이주나 매매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오랫동안 정체가 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휘양도를 허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예외 규정을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장기 보유 그리고 불가피한 이주 그리고 불가피한 매매의 경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일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경우겠죠. 두 번째는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업 결혼 또는 해외 위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공공 및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질 때는 조합원 지휘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외 규정 두 번째는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경우입니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나서 2년 이상 정비계획 위반이 없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공통사항인데 정비구역 지정 후에 2년 이상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후 2년 이상 조합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 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이상 중공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바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경우로 봐서 조합원 지휘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장기 정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가 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에 속한다 하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예외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제가 표로 알기 쉽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표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있는 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예외 규정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입니다. 만약 기준 일자를 지정했을 때, 이때입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을 때와 하지 않을 때로 나눠보면 먼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재건축 모든 단계에 걸쳐서 예외 규정 1, 그러니까 장기 보유나 부득이하게 이주나 매매 이 경우겠죠. 이건 적용이 되고 하지만 예외 규정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을 때 이러한 경우에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재건축 전 단계에 걸쳐서 예외 규정 1과 2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기준 일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때와 하지 않을 때로 나눠보면 먼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안전진단 통과부터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예외 규정 1은 적용되지만 예외 규정 2는 적용되지가 않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만약에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안전진단 통과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예외 규정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을 보실 텐데요.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예외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단계에 차이가 있죠. 화면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합 설립 후에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이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면 즉시 제한되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업이 장기 정체된 경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업이 장기 정체된 경우라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강화되는 거냐 현재보다 제한 시기가 당겨지는 거냐? 라는 질문인데 답변 심플합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민간재개발, 민간재건축과 동일하게 기준 일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조합 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투기 수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급 적용 여부와 함께 법 개정 후 일괄적 시행에 대한 논란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단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빨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수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미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동산 상품의 매수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재테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